아, 맞다. 우리 게임 하나 할래요? 제가 80 넘으신 분이랑 게임 하나... 게임 무슨 게임이야? 게임까지 해, 오글야. 아유, 무슨 게임? 오글야자 게임이요. 뭐, 어떡하는 건데? 야자 게임을 다섯 글자로 하는 거예요. 오글야... 어떡해? 니 이름 뭐니? 어? 내 이름 영수! 아주 잘했어. 이거 재밌네. 내가 만든 게임. 야, 그거 재밌네 그래. 니 이름 뭐야? 내 이름 다정. 이름 이쁘네. 야, 너도 이뻐. 쟤 장난 아님. 야, 이 씨. 특급 에이스. 어쩌려는가? 나도 몰라요. 땡, 탈락. 차은 씨 지금 존댓말 썼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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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 손을 안 하네.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벌칙 정하자. 니가 정해봐. 손목 때리기? 그거... 괜찮네. 봐주는 거 없어. 뭐야, 뭐야, 뭐야. 지금 이거 여섯 글자 같은데? 봐주는 거 없어. 그만. 맞네, 여섯 글자. 나 딱 한 번만 봐줄게. 아니에요. 그럼 재미없어요. 자요. 참나. 한번 봐준다는데도? 그럼 재미없어요. 좋아. 그럼 내가 아주 매운 맛을 보여주지. 응? 하나, 둘. 얍! 게임 오버. 퍼펙트. 정하다, 우리 혜리. 니가 최고다. 니가 최고다. 나 끝내줬니? 적당히 해, 이제. 네, 너.